쇼미더고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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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쇼미더고민입니다 이번 상담 이야기 한번 하고 갑니다 안녕하세요 성동구 용답동 빌라 거주 중에 있습니다 최근 집이 용답 2 역세권으로 개발된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? 질문입니다 요즘에 역세권 개발 또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이렇게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지난주 대비했을 때 상담이 이쪽 조금 재개발이나 모아주택 관련된 상담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아무래도 이쪽으로 관심있는 분들 많은 것 같고 아무래도 과거보다 좀 더 많이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께서도 용답이 역세권 개발되는데 괜찮을까요?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지역적인 분석 해드리고 아마 이 역세권 개발 같은 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짚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치가 용답동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들에 개발을 그동안 못 했습니다 보면요 지도 보시다시피 우측 라인에 답십리역 5호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좌측 라인에는 용답역이 있죠 그래서 2호선, 지선이 있는데 그 옆에 청계천이 있고 그 옆에 또 이제 지역들 마장동이나 뭐 다양하게 있는데 재미있는 게 이 우측에 답십리나 또 위쪽은 전동동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큰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청량기 같은 경우는 개발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동안 개발을 못했던 또는 더뎠 곳이 어떤 거냐면 사근동, 용답동 이 지역들이 또 송정도까지 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지역들이 개발이 그동안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못했어요 반대로 말하면 그동안은 역에서 거리감이 또 있거나 또는 수익성이 좋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뭐 정부에서 또는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고 안정적인 주거시장을 활성화에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주택시장을 딱 넣을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 입지 좋은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성동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하죠 이 마용성의 하나 핵심춘인데 바로 이 용답동이 반대로 말하면 그동안은 청랑리 같은 그런 더욱더 더 좋은 입지 개발에 눌러서 못했는데 이제는 청랑리 전동도 답심리가 어느정도 개발하고 높은 가격대 형성됨에 따라서 용답동 일때도 이제는 빛이 쫙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생겼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맞춰서 아까 문자 같은 경우에도 역세권 개발을 이야기하는 게 뭐 정부의 정책 서울시 정책이죠 주거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입지 좋은 지역과 플러스 그동안 개발을 하지 못했던 지역에 맞물려서 노후도까지 맞물려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속도가 시작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인근에 보면요 지금요 가격적인 분석 보면 답심리 두산 위브 같은 경우에도 백구제곱 연식 좀 됐죠 11억 5천대가 지금 실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뭐 인근에 보면 또 이제 뭐 110제곱 12억 5천 정도 용답동 일때도 아파트 가격이 형성되어 없으면 반대말은 뭐냐 내가 이 새로운 집을 지었을 때 신규 32평대 최소한 12억 정도 이상은 바라볼 수 있다 물론 연식이 더 새 아파트면 당연히 금액은 높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결국은 뭐냐면 그 동안은 수익성이 나지 못해서 진행을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수익성과 정부 정책과 그 다음에 노후도가 더욱 더 심해진다는 따라서 개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정답을 딱 드리면 긍정적으로 일단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싸움이다 결국은 개발이 될 수밖에 없지만 시간적인 부분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뭐 부동산 시장 위축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반대말하면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이제 좀 풀리고 정부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규제 완화 정책 풀고 있죠 뭐 강남 상구 용산이 제외한 지역에 바로 성동구도 뭐 어느 정도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대말하면 그만큼 이제는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용담이 역세권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주거지역 그동안은 이종 주거지역에 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벽에 붙였던 것들이 이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두 단계죠 뭐 삼정주거 그 다음에 준주거까지 올리는 그 상향 어떻게 보면 최대 용적률 500%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좀 하나 그 장점이 되는 거고 물론 장기 전세 주택도 건립을 하는 조건들이 있겠죠 당연히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에 따라서 개발 이익 같은 경우도 커진다? 반대로 말하면 사업성이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서울시 정비사업 같은 경우 인허가 절차가 지금 많이 간소화되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주민 동의해야 되면 뭐 빠르게 된다면 뭐 7, 8년이면 충분하게 과거 재개발하면 뭐 10년 이상 걸렸던 것들이 단축될 수 있다는 거는 수익성 사업성 모두 다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특히 이 노후도가 상당히 심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 뭐 눈으로 지도 보시는 게 아니고 실제 가보시면요 노후도가 상당히 있는 것들 체크하시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간 싸움으로 접근하시면 괜찮다 그래서 좀 보유하시고 아마 좀 흔들리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아마 부동산에서도 좀 팔라 매도하라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흔들리지 마시고 또한 오히려 지금 이거 보시면서 좀 매수해야 되신 분들은 또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은요 또 도시아경제 저희 전화 주시면 1대1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